올해 새해 들어서 이미 대박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어떻게 옮겨야 되냐 어쩌냐 지금 이걸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 날 감당이 안 돼요. 안방까지 꽉 차요. 그래서 최대한 인원을 분산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장소 고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도요. 지금 많이 느는 날은 하루에 159명까지 늡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50명 이상만 계속 매일 늘잖아요. 그럼 올해 심만 가요. 150명 선이 되게 엄청난 선인데 지금 하루에 159명까지 느는 걸 봤어요. 140 몇 명, 150 몇 명. 요 며칠은 계속 100명은 넘더라고요. 많이 안 들어오신 날도. 와 이런 내용으로 심만 가면 되게 우리나라에 전세계도 제 강의를 전세계에서 들으시니까 이런 정신문화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인식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대가 돼요. 이런 강의 심만 이상이 듣는 강의야 그러면 지금 웬만한 종교 신자가 심만, 심만, 이십만 그래요. 아주 큰 종교 아니면 그러면 심만이면요. 저는 종교는 아니지만 이런 철학 공부를 심만 이상이 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일입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 진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참나도 찾으시고 실전적인 철학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 제가 그런 게 기대가 큽니다. 그런 게 일으킬 변화. 그런 정보가 우리 국민들 머리 좋으시거든요. 이 얘기가 들어갔을 때 자기 삶의 이 공부를 활용하실 때 나타날 이 나라의 변화가 기대가 되는 거죠. 다른 멘토들이 한 번씩 세상에 휩쓸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변화 일으킬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삶의 지혜, 명언 이런 건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제 말이 다 고전에 있는 말이고 다 명언들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삶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 강의를 들었더니 참날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에는 성령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전적인 변화들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쉽게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라 제가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멘토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데 그 지나가고 나면 늘 똑같지 않나요? 기억도 안 나고 뭘 하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땐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데 저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 강의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 언어 습관도 바뀌고 뭔가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자명해? 막 이런 말들이 울려퍼질 거예요. 자명해? 그러면 저쪽에도 강의 듣는구나. 자명해? 양심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참나? 몰라? 괜찮아? 이런 게 울려퍼지면요. 그러면 그분 삶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자신하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이 사회에 일어날 때 이 사회는 엄청 긍정적으로 변할 어떤 희망의 싹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민족은요. 뭐라고 해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신명 안 나면 우리 민족은 안 해요. 축구도 이렇게 이기다가 신명 안 나잖아요. 그냥 져버려요. 그냥 꼴 다 줘버립니다. 1점으로 지나면 5점으로 지나면 그냥 5점 막 줘버려요. 신바람 안 나면 그냥 죽을 쓰죠. 똑똑한 친구인데 제주 좋은 친구인데 신명 안 나면요.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려면 신바람이 나야 돼요. 근데 이 신바람 신명 이게 뭐냐. 이거 하느님이거든요. 신명이 천지신명에서 온 말입니다. 천지신명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신바람을 일으켜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하나가 돼야 신나는 민족이에요. 그러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이에요. 뭔 짓도 할 수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발명도 엄청난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엄청난 문화도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본 일본이 우리보다 문화 강국이지 않냐. 근데 일본은 지금 운 다 썼어요. 더 내놓을 건 없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운 한참 받아 쓴 게 지금 그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그때부터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아서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바람 나면 세계가 한번 뒤집어질 거다. 그래서 이게 신명의 민족이 풍류 그러죠. 풍류. 이게 최치원의 문집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유불선 유불선이 우리나라를 합친 게 아니라 우리 그 화랑들이 닦던 게 신선도라는 걸 밝힙니다. 화랑들의 이야기는 선사에 전한다. 그러니까 화랑들의 역사를 그냥 선사라 그래요. 선인들의 역사. 우리 민족은요. 지금 이 선 문화 이게 사람인자의 메산자잖아요. 산에서 돋닦는 사람. 이렇게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산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산과 같은 사람이에요. 산과 같은 사람. 산처럼 어질고 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어떤 분입니까? 우뚝 솟아서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분이죠. 산처럼 우뚝 솟아서 사방에서 우러러보고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선이에요. 물론 산에서 돋도 닦아요. 중국으로 가면 선이 완전히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화랑도의 화랑도는요. 화랑도는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를 주로 산에서 닦지 산에서 도 닦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출장 입상이라고 조정해서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치와 군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 화랑도가 제일 유사한 게 제가 스타워즈 제다이를 자꾸 권하는 이유가 제다이를 보고 있으면 화랑이 보여서 그래요. 이 화랑들이 선인들입니다. 선인들. 그래서 지금 저기 강호도 가면 영랑호가 영랑선인이 놀던 데가 영랑호예요. 영랑선인 신라 4대 선인 신라 4선이 있어요. 4명의 유명한 선인들. 그럼 그분들이 무슨 업적을 남겼냐? 역사체 보면 잘 놀았대요. 산에서 산유람 다니고 잘 놀았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풍류입니다. 풍류. 요즘 우리가 풍류 그러면 그냥 노는 걸로 알잖아요. 그냥 놀면 그냥 노는 거죠. 풍류는 그게 아니에요. 이 풍류가 이게 신바람입니다. 신바람이 흐르는 그 신바람의 신바람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류는 흐름이죠. 흐르는 길이에요. 바람은 안 보이죠. 영적인 걸 바람에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 신바람 그 영적인 바람이 부는 길 여러분 이미지 하자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풍류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인들은 산에서 이 사회에서 뭘 닦느냐 신바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다니는 게 그게 자기 사명입니다. 그럼 남들이 보면 잘 노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풍류를 즐긴다. 그러니까 노는 것 같죠. 그러니까 춤도 추고 노래하고 이것도 좋아해요. 우리 민족이 음주 가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사 제 역사학과 나왔잖아요. 첫 학기 가면 한국 고대사 이런 거 배워요. 1, 2학기 안에 그러면 동의전 중국 사서에 있는 동의전들 다 뽑아다 배웁니다. 중국 25사 역사책이 중요한 게 왕조별로 25사 정도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동의전들을 뽑아서 읽으면 맨 나오는 게 음주 가물을 좋아한다. 음주 가물을 좋아한다. 동의족들은 그냥 술 먹고 춤추는 왜 그럴까요? 신바람 나잖아요. 노래방 가시면 신바람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거를 뽑아내세요. 우리 민족의 이런 이왕에 있는 기질이잖아요. 신바람 나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 못해서 일하는 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하는 거 목적을 모르고 일하는 거 신바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하니까 금방 인생에 대해서 낭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신바람을 못 일으키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요 이거를 진짜 간절히 원하는 민족이라는 풍류 채치원이 풍류 얘기할 때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합니다. 화랑의 역사는 선사에 전하는 데 유불선을 포함한 거다. 그러니까 유교의 그런 인위의지 불교의 자비 도교의 이런 수련법들을 다 포함한 거다. 그걸 풍류라고 한다. 그러면서 풍류라고 한다.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현묘지도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현묘하다는 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길이다. 영적인 길입니다. 그게 풍류예요. 눈에 안 보이는 바람길 현묘한 길 그러니까 우리 신바람이 나면 우린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명이 나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안 보이죠? 신명이 나면 길이 보여요. 그럼 이니에지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사랑해야지 나눠야지 절제해야지 베풀어야지 다 나와요. 정의로워야지 지혜로워야지 다 나와요. 그 안에 그 영이 여러분 영적 각성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면 이게 성령의 길이에요. 성령이 감흥하면 그게 풍류고 그게 현묘지도 우리 민족이 교회 좋아하잖아요. 교회 가서 뭐해요? 또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냥 신명이 나잖아요. 신명이 나요. 박수치면서 같이 하면 진짜 신명이 나요. 뭐라도 될 것 같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학당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자기가 못 개발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박수치고 그러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우리는 그냥 몰라 괜찮아 해서 바로 여러분 성령을 끌어내 드릴게요. 그냥 혼자 즐기세요. 혼자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게 풍류예요. 풍류를 더 잘 즐기려면 육바람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신명이 나요. 근데 이렇게 참나가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막 혼자 평안과 막 자명함 속에서 행복하시더라도 삶이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재미가 식어버려요. 양심이 찜찜한 게 깃들여 버리면요. 풍류가 죽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 영과 하나가 못 돼요. 전 세계 성인들은요. 다 이 풍류의 대가들이에요. 그 신바람이 나고 신명이 나니까 소쿠라테스 죽인다고 해도 그거 하고 있죠. 죽인다고 해도 자기 내면에 막 다이몬이라는 신성이 나를 인도한다고 죽인다고 해도 난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서 나 하던가 계속 할래요. 진리의 풍류죠. 진리를 가지고 즐기는 이 풍류의 삶을 살라고 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한테 이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안 보이듯이 그렇게 바람처럼 그렇게 다닌다고 해요. 그게 풍류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바람처럼 살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바람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풍류죠. 예수님도 정확히 풍류의 달인 우리 신라 선인들도 술을 먹어도 도를 도심으로 먹고 그게 신명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애고만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애고는 당연히 즐거워야 돼요. 왜냐? 애고를 괴롭히는 고행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풍류 사상은 대동을 추구해요. 다 함께 크게 다 함께 즐겁자. 모두 다 같이 즐겁자. 다 같이 신명이 나야 돼요. 단순히 애고의 기쁨이 아니라 애고의 만족을 넘어서 참나의 만족까지 내면에 있는 신성의 만족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한민족은 별로 재미없어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BTS가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 분석한 거 봤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풍류로 BTS를 설명하더라고요. 한민족의 풍류 한민족의 홍익인간 정신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게 홍익인간 설명도 되게 잘했던데요. 홍익인간 하면 하면 흔히 남을 이롭게 하자라고 알잖아요. 그 BTS 홍보 영상에 되게 설명이 잘 돼있더라고요. 풍류라는 풍류가 BTS의 정신이요. 이 풍류가 홍익인간으로 이어지는데 이 홍익인간 이념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남도 사랑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BTS 팬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BTS와 함께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한국은 이렇게 큰 얘기를 해 주셔도 좋아하죠. 벌써 막 신명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보살되자, 군자되자 그러겠어요. 신명나시라고. 그냥 뭐 여러분 스카이 캐슬 신명이 안 날까요? 스카이 캐슬은 3대 의사되자 이런 게 목표잖아요. 신명이 그렇게 안 나죠. 너무 애고는 좋을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데 살고 스카이 캐슬에 살고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죠. 그러니까 애고도 그 욕심 추구에서는 좋으니까 자식들도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좋은 얘기네요. 딱히 거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들을 얻자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따라는 가는데 신명이 안 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영적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감흥.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놔야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안 난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신바람이 나야 큰일을 저지르고 새마을 운동하고 이럴 때 신바람 났으니까 지금 우리 역사가 한 번 크게 바뀐 거 아닙니까? 신바람을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홍인간 풍류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DNA에 있는 신바람을 끌어내지 않겠어요. 육체적 DNA와 영적 DNA에 새겨져 있는 이 홍인간 정신을 한 번 다시 각성시키면 우리 민족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제 강의 듣고 신명이 나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서울에서도 오지인데 여기까지 있고 찾아오시려면 저는 여러분이 제일 신기해요.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거든요. 물론 너무 저를 신명나게 하면 가겠죠. 웬만하면 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이런 말하는 저도 봉호 선생님 빠라 산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봉호 선생님 만나려고 대전교회에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물어물어 수소문에서 찾아가고 그때 신나니까 그런 괴로운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나지 않으면 괴로운 걸 다 느껴요. 신나면 괴로운지 뭐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신명 날 일이 없으니까 뭘 해요.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해야 신명이 나니까. 막 몹 잡으러 다니고 득템하고 해야 신명이 나요. 그런데 현실에서 신명이 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리더가 나온다면요. 우리 민족이요. 유대인들이 했던 거 이상으로 유대인이 서양 역사를 다시 썼죠.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요. 세계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 같이 답이 안 나오는데 한민족이 미쳐가지고 신명 나가지고 바람의 길이 느껴지지 않냐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길을 얘기하면서 육바람일의 바람의 결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따라서 행복해지는 인간의 삶을 노래한다면요. 전 세계인도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본 것처럼 한민족을 통해서 눈에 본 것처럼 느끼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한민족 노는 걸 보니까 저게 인간의 길인 것 같아요. 이게 한민족의 역할입니다. 이걸 해내면 한민족은 전 세계에서 앞으로는 유대인들 소리 어디 갈 거예요. 한민족이 제일 천선민족이고 하늘나라 하느님하고 제일 친한 민족이구나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한민족이 환웅이래 하느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하느님의 나라 신실을 만들고 지금으로 치면 신국이죠. 하느님 나라를 만들고 이런 신명나는 문화를 퍼트린 하느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급의 존재가 직접 와서 바로 신의 나라 만들고 지상천국 만들고 똑같아요. 곰은 들어가고 호랑이 못 들어가고 소시오페스는 못 들어가고 양심꾼들은 들어가서 신명나게 한번 살았던 그 역사를 우린 갖고 있어요. 성공의 역사로 과거 성공의 역사로 유대인들은 앞으로 미래의 역사로 주장하고 있죠. 그 시대가 되면 양은 못 들어가고 염소만 들어간다. 막 이러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 갖고 있습니다. 환웅이 왔을 때 그랬었어. 여기 아주 신명났었어. 신명나는 그런 나라가 들어섰었어. 이 한민족의 어떤 이거는 좀 자부심으로 갖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느님과 다시 만날 거냐 유교로 불교로 기독교로 우리가 종교를 바꿔가면서 우리 민족이 계속 추구해온 게 다시 신명과 합의를 해가지고 홍기인간 이화세계 만드는 겁니다. 널리 인간 사랑하고 무시받고 기죽고 사는 인간들 없는 그런 세상 다시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함께 각자 자리에서 다 똑같이 부유해지자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각자 있으면 있는 대로 옷으면 있는 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신명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게 우리 민족의 꿈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 독립운동 만주에서 할 때 제일 센터가 어디였냐면 대종교였어요. 다 대종교 신도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주력으로 하던 분들이 대종교 신도가 많고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공산주의자 중에도 대종교 신도가 있고 그 대종교가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 다시 일제로부터 땅 뺏어가지고 만주랑 한반도에 홍익인간 새로운 신국 건설하자 이게 목표였어요. 일제가 침입한 김에 아예 이참에 조선시대 구 문물 한번 다 쓸어버리고 앞으로 또 그 시대를 흔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거 극복해가지고 홍익인간 세계 한번 만들어보죠. 그런 웅장한 꿈을 꾸고 하니까 독립운동가들이요. 그 추운 데서 고생해도 막 가슴이 뛰어서 신명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마시면 독립운동 하겠어요? 빨리 도망가지 그냥. 근데 막 그런 생각, 거기에 자기가 일원이 돼서 참가했다는 그 마음에요. 눈에서 내려가면 괜히 또 붙잡히고 독립운동 처소 발각되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얼어 죽으면서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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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의 조직에 타격 준다 해서 다 자기 역할에 자각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얼어 죽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 지켜가지고 연계 이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북아는 찢어져 있지만 그게 합쳐져서요. 다시 신명나는 세상이 오리라 하는 게 예언이라서 저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북통일 포기합시다 하는 젊은이들도 많죠. 이제 와서 합치면 더 내 살림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또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면서 합치자 하는 분도 그 의견도 좋지만 저는 그냥 그 막연한 그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다시 크게 날개를 펴려면 남한만으로는 안 되고 남북에 합쳐져야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힘 남북을 먼저 대동으로 못 만들면서 다른 민족한테 대동을 원한다는 게 참 그게 뭐 뭐 하지 않나 남북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홍익을 세상에다 외치겠다는 게 그 중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익을 외치고 전세계 문화를 선도할 때가 되면요 지금 티벳이나 이렇게 식민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 도움받아서 독립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일조했으면 해요. 우리 식민지 때는요 그렇게 남다를 안 도와준다고 욕하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또 되고 보니까 다른 식민지들 안 돌아보죠. 힘들다고 분신자살해도 아이고 안 됐네지 뭐 더 말하고 싶진 않죠. 그럼 옛날 우리한테도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한 조선 망해서 일제한테 식민지 돼서 저로 고생하는데 뭐 지들이 잘못했겠지 그러고 말겠죠. 우리 민족이 겪어온 걸 남한테 겪지 않게 도와주겠다. 이런 게 홍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앞으로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게 신명이 나야 이걸 뚫고 나갈 힘이 나지 안 그러면요. 신명이 안 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혈육의 자녀 수준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신명이 나고요. 자기가 이제 천국의 일원이고 천국의 시민이란 걸 알고 큰 사고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좁은 사고만 해요. 그냥 이 시대 고등 침팬치로 해서 삼 대한민국에서 내가 좀 성공했으니 이 정도 만족이기도 하고 살다간 후선도 안 돌아보고 주변도 안 돌아보는 그런 좁은 삶을 살면 가슴 뛰시냐는 거죠. 뛰실 수도 있죠. 서울대 서울대 생각할 때마다 가슴 뛰고 서울대 나왔지 하면서 가슴 뛰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세상이 각박해져서 서울대 나와서는 가슴이 막 뛰지 않을 거예요. 취직도 잘 안 돼요. 서울대 나왔죠. 이제 가슴이 덜 뛰고 자꾸 왜냐면 남이 인정해줘야 가슴이 뛰는데 왜냐면 애고는요. 애고는 남이 존경해주고 막 부러워해줘야 가슴이 뜁니다. 근데 지금 그럴만한 걸 못 내놓으면 가슴이 안 뛰죠. 근데 계속 그 애고에 가슴 뛰는 일만 찾다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오히려 시야를 넓혀서 그냥 바로 보살들이 가슴 뛰었던 이니에지 육바람을 바로 해버리면 어떨까 이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먼저 제 삶에 엄청 힘들긴 했는데 가슴 뛰는 거 따라갔더니 그래도 사라지고 예수님 말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라 그러면 먹고 살 문제도 해결된다고 해서 그냥 믿고 막 가슴 뛰는 길만 걸었더니 이 바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내비게이션 같아서요. 따라가다 보면 인생 문제가 풀려가더라고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인류가 다 같이 살 길도 보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이 우글거리면 우리 민족이 우글거리면 우리 민족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 좋은 일을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제가 좀 맡은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떠듭니다. 유불선 공부도 그냥 저 혼자 궁금해서 한 거면 제가 공부하다 지치면 안 하면 그만인데 우리 민족이 이걸 알아야 앞으로 크게 웅비할 것 같다. 이 생각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움직여줘야 전 세계도 지금 답이 안 나올 거다. 분명히 자본주의 사유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극복할 대안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절충한들만 있지 획기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즉 선문답을 지금 푼 게 아니에요. 이걸 컵이냐 컵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정확히 답을 푼 게 아닙니다. 지금 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컵이면서 아니고 컵이 아니면서 또 컵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적당히 섞어가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양심주의가 나와야 돼요. 양심 따르면 선 양심 안 따르면 악 이 얘기를 제가 하면 현실정치도 모른다. 대선까지 나온 놈이 참 현실에 대해 까막눈이다. 양심을 하면 그게 되겠냐 일단 우리 편한테 불리해지는데 그게 길이냐 하는데 우리 편 남의 편 따지지 말고 그냥 양심을 해버리시면요. 국민 전체가 신명나는 세계로 간다니까요. 그걸 못 참아요. 당장 우리 편한테 우리 당한테 불리할 거라는 거 그걸 못 참아요. 당장 다음 선거에 우리가 질 거다. 왜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합니까? 언제 멀리 보고요. 우리 온 국민을 신명나게 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지 그 작은 그 시야를 가지고 당장에 다음에 있을 총선 선거 이거 가지고 모든 사활을 걸고 연구하니까 정치가 재미가 하나도 없죠.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올 때 신명이 안 나죠. 나던 신명도 꺼져요. 저도 매일 정치 뉴스를 보면 제 신명이 꺼져요. 미치겠어요. 꺼지면 다시 살려내요.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뉴스 보면 다시 꺼져요. 신문 보면 꺼져 버려요. 뭔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나라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딱 재미가 싹 사라지려고 해요. 그래도 또 제가 몰라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육바람 안에서 제가 놀면 다시 확 엄청난 우주적인 의지가 타올라요. 긍정적인 의지가 아니야 하면 돼.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 불을 꺼트리려고 하고 저는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 여럿이 함께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과 하나 하려다가 갑자기 혼자 웅변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저를 통해 이 우주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우리 민족이 안 움직이면 답이 없습니다. 제 강의를 지금 번역 안 하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영어를 못해요. 안 했어요. 저는 영어를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 왜 안 했냐면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 공부하느라 엄청 시간을 뱉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있는 시간 다 끌어다가 유불선 합일과 홍익인간의 길을 연구하는 데만 쓰고 싶었어요. 보세요. 외국인들은요. 영어 쓰는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 외국어 공부 안 하고 자기 전공에만 모든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나와요. 한국인들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어 하려 전공 공부하려 영어 하려 전공 공부하려면 이게 평타밖에 안 나와요.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일본에서 왜 자꾸 나오느냐 제가 보면 그래요. 영어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일본은 번역이 너무 잘 돼요. 따로 영어 공부 안 해도 전문가들이 고급 정보를 그대로 그대로 번역해서 내놓습니다. 그것만 읽고 연구만 잘하면 내 생을 다 거기다 쓰는 사람들이 나오면요. 성과물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머리가 좋으니까 영어도 할만 하거든요. 할만 해서 자꾸 덤비면 이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일본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안 했어요. 그 시간 세이브해서 자기 전공 분야에 더 투자하면요. 세계적인 성과물도 나옵니다. 제 얘기는 그냥 제 주장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영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변호니까 그냥 저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영어도 잘하고 더 잘하면 더 좋죠. 그래서 영어 못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거 있어요. 제가 영어만 잘했으면 지금 유튜브를 영어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그냥 한 번에 불태울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후회는 늘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영어를 하기 싫었고 그 시간 세이브해서 제가 놀면서 공부해도 유글선 합일이 됐어요. 너무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영어를 안 했을까 영어를 해서 전 세계에 알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라고 왜 하느님은 나한테 자꾸 영어하라는 게시를 안 줬을까 내가 완전히 원천 봉쇄를 했나 내 애고가 이런 생각 하다가 느낀 게 한국인들 먼저 듣고 한국인들이 먼저 멘토가 되라고 저는 시간을 준 게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신 승리일 수도 있는데 뭐 어때요. 제 맘이지 뭐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 많이 들으시고 공부해가지고 다들 도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전 세계에 나아가서 지금 아세안으로 가라 그러는데 전 세계로 가세요. 그래서 전 세계로 가셔서 영적 멘토가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세안 왜 꼭 아세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셔서 여러분이 멘토가 되셔서 해피한 해피한 홍익 월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